하나님의 말씀은 맡아보고 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화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화로운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렴. 완전한 율법. 모각선생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있고 하나는 주림이 준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사라졌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율법과 꼭 지켜야 할 율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다시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 합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율법이 하나는 갈라데스 3장 22절 23, 24, 25절에 말하는 몽악선생의 율법이 있고 갈라데스 5장 3절 예수의 나의 구조로 고백한 사람, 즉 몽악선생의 율법이 사라진 그들에게 다시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는 율법으로 나눠집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다시 갈라데스 3장 22절입니다. 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악선생이 되어 죄의 율법입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를 모든 사람이 다 타고납니다. 그 원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밖에 없다. 그래서 몽악선생이 되어 원죄를 타고난 우리를 갖다가 예수 피앞으로 인도하는 몽악선생이 되어서 예수를 나의 구조로 고백하면 죄의 율법, 몽악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음이 되어서 몽악선생의 율법은 사라졌습니다. 갈라데스 5장 3절입니다. 내가 한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 때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인가. 10편 89편 3절입니다. 10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자와 언약을 맺으며 택한자라는 것은 주님을 고백했다. 예수는 나의 구조를 고백했다. 택한자와 멀리 맺고 언약을 맺다. 이런 걸 나는 이미 택했다는 것은 예수는 나의 구조를 고백했다. 택한자와 멀리 맺는다. 언약. 택한자와 언약을 맺었다는 이 말과 한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이 언약의 말씀과 이 율법은 같은 뜻이다. 율법안은 규례와 법도 했다. 세상에서 지킬 행동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대는데 몸의 예배와 입술의 예배와 물질의 예배를 드리댄다. 예수는 나의 구조를 고백하게 되면 율법안에 있지 않는다. 몽악선생의 율법이 해방됐다는 그 율법은 로마스 2장 12절의 아담의 원죄의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사라졌다. 맞다. 그것은 몽악선생의 율법이다. 이 몽악선생의 율법은 내가 좋은 행동을 해서 그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피로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름을 예수로라 우리를 제서 권했다. 그 죄는 로마스 5장 12절 아담의 원죄에서 권한다. 에베스 1장 7절에 피로서 구속 제3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거 나는 예수 믿음 등에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는 사라졌다. 아멘. 그런데 그 사라진 그 사람에게 율법 전제를 향할 이 율법은 영생의 율법이다. 아멘.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키자 할 율법이 있다. 신명기 27장 8절과 9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돼 이스라엘 백성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요. 그런데 율법을 갖다 돌들을 기록하여 이 율법 예수 믿는 사람의 율법 이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반드시 복종해야 될 율법이 있다. 아멘. 그래서 갈라테스 5장 3절에 할래 받은 각 사람에게 너에게 정가하느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향한 업무를 가졌다.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 다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라는데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 이 율법은 바로 영생은 한 율법이다. 아멘. 다시 신명기 27장 8, 9,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돌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아래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이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요호와의 박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하자 율법과 명령과 규례는 동일한 말이다. 아멘. 그러면 율법은 왜 지키라냐? 바로 32장 46절에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식개명의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식개명 중에서 안식일, 주의를 지킨다. 주의를 지킬 때 우리의 몸도 오고 우리의 물질도 온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직개라는 영생법 속에 들어가는 안식을 지키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것이 만약에 율법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주의를 지키기 별로였고 예배들이 별로가 없다. 하나님께 물질들이 별로 없다. 머릿속에 잘 박힌 무엇이 돼서 절대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고 생명은 어때 이 땅에 풍성한 축복까지 닿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입니다. 사도경 7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이 해주는 너희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태칸자입니다. 은약을 뱉습니다. 그 은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줬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듣게 만들었죠. 이 말씀이 아까 허상 아니고 생명이란 말과 생명의 도 생명의 도라는 것은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란 말과 동일하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위대한 목사가 있던 벨벌이 있던 목사가 있던 그 목사가 있던 목사가 없던 간에 그 말입니다. 큰 목사가 있던 작은 목사가 있던 그 목사가 있던지 목사가 없던 간에 목사 있을 때 지키라고 그 때 지키고 밖에 나가서 목사 없을 때는 안 지킨 게 아니고 목사가 있던 목사가 없던 큰 목사든 작은 목사든 간에 우리는 항상 복종해야 된다. 다시 왜 복종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처럼 예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느냐 바로 그래야 구원했기 때문이다 할 때 우리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복종에서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절을 고백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종은 물론 하나님의 복종께 하지만 이 복종은 바로 영성은 법이다 아멘 10위전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복종해야 되냐 항상 복종해야 되냐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받다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이 있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복종하지 않으면 정몽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떨림으로 두름을 구원하라 그럼 어떤 말씀에 복종해야 되냐 바로 생명의 말씀 영성의 말씀에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생명의 말씀에 순정하면 생명의 말씀이나 바로 율법이고 복음이고 계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묻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무한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는데 그 율법에 살아야 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묻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율법상으로 네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는 법 그럼 네가 율법을 해석하면 해봐라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목숨도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영광같이 사라 그래 그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바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율법과 원제의 율법은 달라진다 그래서 율법을 크게 두 가지 율법을 나누는데 하나는 원제의 율법과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율법을 나누지는데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법이다 아멘 아까 택한 자고 올림했고 디콘 식계명이라 율법 은양의 말씀이 율법이고 계명이다 자 마가범 12장 28절입니다 계명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아멘 이웃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멘 바로 계명이다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율법도 영생 없는 법이고 계명도 영생 없는 법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18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께서 가라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데려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대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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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준다 아멘 아멘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이 영생을 얻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에 더 높은 단계에 천국 말씀을 주는 법이다 아멘 이 성경입니다 율법이 나 선제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 깨탐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몽악선생의 율법과 하나는 영생 없는 율법으로 나눠집니다 몽악선생의 율법과 하름의 사랑의 우사랑 율법으로 나눠집니다 이 몽악선생의 율법은 이미 예수 믿음을 통해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택한 자금을 맺고 은약의 율법을 줍니다 이 은약의 율법은 영생 없는 법인데 이 은약의 율법이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모세를 통해 준 율법과 주님이 준 율법으로 나눠진다 아멘 모세를 통해 준 영생의 법과 율법과 주님이 준 율법으로 나눠진다 어디서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나눠진다 그럼 우리는 영생 없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법을 지키냐 모세가 준하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하는 율법을 지키야 영생 없는다 아멘 구약과 신약은 율법 없는 법은 같습니다 구약도 계명을 지키야 율법 없습니다 예수를 고백한 것이 율법을 지키야 천국 갑니다 신약도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과 신약의 계명은 약간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예수 이후부터 예수가 전하는 율법을 지키야 천국 간다 아멘 그래서 지금 바뀐 것만 설명한 것이 산상손이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화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화로운 것이 아니오 자 이 율법은 몽악선정의 율법입니까 십계명의 율법입니까 그래요 선지자나 폐화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더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 다음에 바뀐 것만 기록된 것이 산상손이다 계속해서 이 계명 중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찬다 이 말씀은 목사가 이 말씀 너는 지키고 자기는 지키는데 성도도 보고 이 사람이 지키러 그러면 기분 나쁘고 도망갈까 싶어서 지극히 작은 것만 버린 다음에 자기는 지킨다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네가 제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가르칠 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끌어받을 것이고 네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네가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이끌어받을 것이다 다시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오 완전히 하려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개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석의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욕의 은은 로마스 2장 13절에 엽니다 즉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은 율법을 지키는 하다 마태마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석의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10개명이겠죠 1개명 2개명 3개명 4개명 5개명 그대로 넘어옵니다 제 6개명이 맞지 마라 제 7개명이 마라 이 두 가지가 바뀌었다는 10개명 아래 저번에 설명했지요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맡겨드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물에 들어가게 누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항복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왕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형제가 잘못했다 욕할 수 있다 하면 싸울 수 있다 하면 하지만 용서해라 미워하지 마라 용서해야 살인죄가 아니고 미워하지 않아야 살인죄가 아니다 자 가면 구약은 내가 너를 죽여야 살인죄죠 지금은 용서 안 해도 살인죄죠 너를 미워해도 살인죄죠 자 가면 구약의 법이 어려워요 신약의 법이 어려워요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마탐 18장에 설명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다다 사람에게 너미 나한테 잘못해도 그건 100대나리온 밖에 안된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다 용서받았다면 사람에게 100대나리온 용서해야 당연하다 그 당연한 죄를 용서해 주자니까 하나님이 1만 달란다 다시 거짓내서 지옥에 가둡는다 그래서 용서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살인죄다 아멘 마탐 5장 27절 또 가둡지 말라 하였다는 것 구약의 못을 준 식겨명이 있어서 가둡지 말라 그 말씀이 그대로 넘었는데 구약은 내가 몸으로 가둡해도 가둡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마음의 머리를 품어도 이미 가둡했다 엄력을 품고 만지고 엄력을 품고 찾아가고 엄력을 품고 내가 유혹을 받고 엄력을 품고 이혼하면 하면 그것은 엄란했다는 간음했다는 것 그럼 구약의 간음이 쉽습니까? 신약의 간음이 쉽습니까? 구약이 아닌 훨씬 쉽죠? 그런데 이 신약의 간음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을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요? 훈련을 받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훈련을 받으면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절대 이 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살인제도 맞죠? 말씀을 알면 살인 안 할 수 있죠? 그 맞죠? 이 간음도 말씀을 알아야 속의 법까지 간음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간음한 마음으로 만져도 안 되죠? 찾아가도 안 되죠? 유혹을 받아도 안 되죠? 여러분 간음한 이유 없이 이혼해도 안 되죠? 그 여자에게 장가 가는 것도 이혼하게 간음하게 합니다 말씀을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러세요 계속해서 30절 구약의 간음과 신약의 간음이 달라진다? 성격입니다 간음한 여자죠 유한복음 8장 그런데 이 산상수원을 알면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산상수원을 모르면 오늘 방금 한 설규를 모르면 유한복음 8장의 8장이 이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 8장 1절 시작 구약에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죠?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겠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율법이잖아요 당신의 율법이잖아요 즉 당신의 말씀이잖아요 당신의 말씀이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는가 주님을 시험코자 즉 2단이다 3단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시험코자 주님에게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주님께 와서 물어보면서 어떤 대답을 할까 그게 대답이 나쁘면 죽이려고 하면 구약의 간음 쪽으로서 내가 육체적으로 간음해야 간음이 신약의 간음은 마음의 음력을 보는 간음이니까 맞죠? 지금 그 산상수원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다 묻고 답하고 하면 그래서 좋다 신약의 법으로서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해가 돼요? 자 가면 이 말씀은 산상수원을 알아야 해석되는 부분 맞지요?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자 저희가 쓰신 그 말씀을 들었지요? 그 말이죠? 가면 산상수원의 말씀 들었지요? 맞지요? 야 구약의 영생원과 신약의 영생원 같은 율법인데 이 달라진 율법까지 너희가 지켜야 된다 엄청 못 간다 계속해서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뭐에 가책을 하다? 양심의 가책을 하다 왜? 주님이 주는 영생의 법과 구약의 영생의 법이 같으면서도 안에 내 영혼 프로디니한 법은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입다 갖는 것은 자기도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 구약의 법으로는 절대 죄를 지지 않는데 신약의 법으로 죄를 지으니까 맞지요? 자 그러면 같은 죄니까 내가 돌을 쳐 뗀다면 하나님도 너를 돌을 쳐 죽일 것이다 가책을 받아 자 전문자가 돌을 쳐라 할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설그머니에 도망갔다 그 연휴를 보고 야 너를 정지할 사람이 되냐 예 돌고 정지할 것이 없나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가난하면 현장에서 쳐 죽겠다 다시 8절부터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보수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바라사대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나 이 말씀의 뜻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시대다 주님이 이 땅에 은혜가 은혜는 용서입니다 구약은 그때그때 죽였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므로 용서의 시에 은혜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부모를 잘못해도 가늠해도 살인해도 그때그때 죽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48절부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진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그 말씀은 그 명령이 영생이다 다시 48절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지금은 심판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심판하기 때문에 그 말이죠 다시 요한복음 8장 8절부터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고약의 부부로 벌써 간암 안 했는데 신약의 부부로 간암했기 때문에 아지요 네가 간암하지 않는 자가 돈을 쳐주려고 하니까 신약의 부부로 보니까 다 간암했지요 그래서 다 도망갔다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보수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바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내 죄에 맞추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심판은 주님에게 맡겼지만 주님께서 지금 심판한 게 아니고 마장만 나를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 그래서 지금은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그래서 회개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제는 돌이키면 된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가는 마음은 가라지 맞죠 그런데 가라지가 뒤에 회개해서 알곡될 수 있죠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 둘 다 둘 다 추석 때까지 보내줘라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주님께서 마장만 심판한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27절 집 주인의 종돌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돌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국지까지 먹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석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석 때에 내가 추석분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굽고 국식은 모아 내 국가를 넣어라 자 그럼 알고까 죽증이는 언제 고른다 주님이 제림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은 가나마 뭐 고약은 죽이지만 지금은 가나마 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그래서 세례와 함께 해결하라 천국이 주님도 마탐사장에 해결하라 천국이 마탐의 십장에 열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멸의 성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향해서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해 드디어 온 것이예요 내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다 해결하라 지금은 너희가 멸망당하는데 주님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멸망 참고 다 해결하기 원한다 천국 가기 원한다 지금은 죄를 짓다 할지 나면 이제는 돌이키라 베드로서 3장 8절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뭐의 시대?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다 자 구약은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 아니다 그때그때 현장에 잡히면 바로 돌로 찾아 죽이라 하지만 지금은 잡히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래서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은 달라졌지만 또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아멘 또한 그 속의 법과 지킬 수 있는 성령도 준다 아멘 또 말씀을 드려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진리도 충만한 시대다 아멘 여기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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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